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고 있죠. 아무리 이재명 측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 법적이라던가 정치권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니 이르면 다가오는 9월달에 이재명의 공기시선거법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저께 이재명은 공기시선거법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검찰이라던가 언론,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저께 재판부는 이재명 측에게 다가오는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후에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에 그 다음 기일에는 이재명이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에서는 통상적으로 선거 결과는 결심공판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다가오는 9월달 정도에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 1심 선거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로써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첫 번째로 이재명의 유무죄와 관련해 가지고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늦어도 엄청나게 늦었죠. 원래는 6개월 안에 이게 결과를 내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재판부에서 이재명의 눈치를 보느라 제때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의 선거법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유죄를 받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어 가지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민주당은 더욱더 심각한 것이 이재명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비용으로 430억 정도를 사용을 했고 이걸 국가로부터 보존을 받았는데 이거 역시도 민주당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이 당사를 팔아가지고 이 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그런 위기까지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 논란하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할 때 한 번에 4단계나 용도 상향을 해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따져 묻는 것이 해당 재판의 쟁점인데 현재 두 가지 사안이 전부 다 이재명 쪽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유죄는 확실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죠. 이거는 재판부가 100만원 이하로 때리면 이재명의 눈치를 봤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한편 어제 검찰 측에서는 재판부에다가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단순히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모르는 채 한 것을 넘어가지고 호주 출장 중에도 김문기 씨라든가 유동규와 함께 골프라든가 낚시를 즐긴 사실 등을 공소장에 담아서 이재명의 허위 발언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일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대충 기억이 안 난다라고 잡아 뗄 수 있겠지만 이재명이 호주에 가가지고 김문기라든가 유동규하고 낚시를 하고 관광을 즐겼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이 허용이 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거짓말을 입증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자체가 알았냐 몰랐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기억의 영역을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인데 김문기 씨하고 유동규 씨하고 낚시를 즐긴 것이라든가 골프를 즐긴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팩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지금 반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소장 변경이 되는 것이 싫겠죠. 원래 좌파들은 진실을 싫어합니다. 한편 이재명의 재판은 아니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지는 재판 결과가 어저께 하나 나왔습니다. 박주원 전 경기 안산 시장에 위증교사 재판 결과가 어저께 나왔는데 박주원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어제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역시도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가 박 전 시장하고 거의 사실상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역시도 위증교사 재판으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법정 구속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뭐 이딴 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재명이 위증교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해당 재판을 두고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 예고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재판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이와영의 대북손금 사건 1심 유죄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발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대북손금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특히나 해당 재판이 이와영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신진우 판사에게 배당이 되자 여기에 대해서 거의 뭐 발작을 하고 있으며 재판부 기피를 예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법원을 질타하면서 반인권적인 만행이라며 검찰과 법원을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쪽에서는 이게 전산으로 배정이 된 것인데 민주당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신진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인사 이동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북손금 사건의 1심 판단에 대해서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재명의 대북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이 1년 이상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신진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인사 이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재판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할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유죄를 예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진우가 정치적인 판사다 이런 식으로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받아들기가 힘들 것이고 이 때문에 법 쪽에서는 예단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어리석은 것이 재판부는 자극을 해봐야 좋을 게 없죠. 판사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마치 적폐 판사로 몰아붙이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판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사건을 엄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나 이번에 신진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심 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후임 재판부를 위해서 이재명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어떠한 이유로 이재명의 대북선금 사건에서 핵심 인물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임 재판부를 위해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리해 놓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저 따오를 계속해서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긴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은 지금 팩트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인데 대북선금 재판을 비롯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는 본인들에게 별로 좋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들도 불안하니까 지금 저런 거겠죠 어제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더니 어저께는 법원에 출석을 할 때 이재명을 비판하는 시위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시위대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며 조용히 하라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본인이 궁지에 몰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그동안 징그럽게 늘어졌었는데 드디어 빠르면은 9월달에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 판결도 차기 대선 전에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